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와 구리소방서는 지난 31일 갈수록 대형화되어가는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리소방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유지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산불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은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해 산불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지상 산불 진화 장비 일체로 소방차의 구조에 맞는 다양한 이동용 장비들로 구성됐습니다. 안승남 시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함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됨으로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2019년과 2020년 산불이 발생해 전 직원이 동참해 산불을 진화한 적이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교육 등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KBPS candidate The